고마워요 정말 대세 중에 대세죠 배우 이주노 씨 모셔보겠습니다 올해 킹 더랜드로 전세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이주노 씨 연기력과 흥행력 화제성까지 모두 갖추은 신드롬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주노 씨 정면을 봐주시고 기자님들을 향해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코 로맨스 코미디 킹다운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왼쪽에 카메라 보시면서 로맨스 코미디 킹다운 미소 한번 필리핀 팬 여러분들께 아우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한번 봐주세요 아 이준호씨 너무 잘생기셨어요 자 오른쪽 끝에 카메라 감독님도 한번 봐주세요 아우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준호씨 자 현장에 나와계신 아 기자님 한번 더 봐주세요 이준호씨 미소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소 아우 너무 살인미소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준호씨